갓세븐! 갓세븐! 네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KCON에서 만났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쵸?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나게 놀아봐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자, 렛츠 플레이! 네 첫 도전 어떤 곡으로 할까요? 첫 도전곡은 롤러바이로 가볼게요 네 이 노래 댄스 포인트는 아마도 이렇게 자장갑 포즈가 아닐까 합니다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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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면 저희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1 2 1 2 2 1 얼른 지난 듯이 들려있기뿐이 계속될 수 있게 I want it, I want it 무거워 아아! 잘, 잘, 잘! 아, 길어요.